마을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마을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광주공동체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.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금남로 지하상가 209 권역에서 우리 동네 마음 마을 여행을 주제로 행사를 갖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 표창과 굿 거버넌스 선언 등을 진행했습니다. 1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마을 활동과 네트워크와 마을학교 졸업식, 협치마을 워크숍 등도 함께 열립니다.